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유스 스포츠 에피소드 3 두 번째 시간에는 K리그 1 이야기도 다뤄봐야겠죠. K리그 현재까지 7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7라운드 재밌는 경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에서 열렸던 수원 제주 경기에서는 수원이 또다시 제주에게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수원의 이병근 감독이 경질이 되었고요. 전반 7분 수원의 바사니 선수의 선치점으로 순조롭게 경기를 이끄는 테스나 전반 21분 조나탄 선수가 크로스를 그대로 꽂아 넣으면서 동점골 그리고 후반 48분 헤이스 선수의 역전골 후반 62분 또다시 헤이스 선수가 쐐기골을 꽂아 넣으면서 제주가 수원을 그야말로 압도했습니다. 후반 79분에는 수원의 유재호 선수가 만회골을 기록하긴 했으나 그대로 3대2 경기 끝났고요. 이 경기를 보면 수원의 수비가 슈팅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의 공격수를 그냥 쉽게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실점을 허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수원이 승리는 못해도 경기력은 그래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조차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제주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수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중위권까지 단박에 올라갔고요. 수원은 여전히 1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리그 꼴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등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처참한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다음은 포항에서 열린 포항과 서울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한 골씩 득점하면서 1대1 사이좋게 무승부 거뒀습니다. 그동안 양팀 상대 전적을 보면 포항이 조금 앞서기는 하는데 최근 5경기는 포항이 서울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포항이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끝나게 됐네요. 점유율 같은 경우는 포항이 좀 높았는데 포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역시 두 팀 모두 다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잡으면 울산과의 격체를 더 좁힐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좀 놓쳤고 서울 역시 이 경기를 잡았다면 울산까지 넘볼 수 있는 약간 우승권에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쨌든 두 팀 모두 아쉽게 기회를 놓친 게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원에서 열렸던 수원FC와 전북 경기에서는 수원FC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FC는 지난 대전 승리 이후에 또다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경기력이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인천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역시 또다시 수원FC에게 패배를 하면서 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26분 수원이 라스 선수의 드립을 돌파 이후에 중거리슈 바로 꽂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전북 선수들이 라스 선수를 사실 가만히 그냥 냅둬요. 압박하거나 그래야 됐는데 사실상 그냥 로마킹으로 라스 선수에게 슛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전북 선수들 역시 위협적인 슈팅을 좀 많이 했으나 수원FC의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번번이 막히면서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수원FC의 이승훈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 그리고 드립을 돌파를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점점 돌아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수원FC가 계속 2연승을 하면서 경기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수원FC의 관중이 9,221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수원삼성의 관중 5,190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원을 대표하는 팀이 수원삼성이었는데 이제는 수원을 대표하는 팀은 수원FC가 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춘천에서 열린 강원과 인천 경기에서는 인천이 2대0으로 오랜만에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강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과 더불어서 리그에서 승리가 단 한 번도 없는 팀입니다. 지금 최홍수 감독이 굉장히 자리가 위험해요. 그리고 인천 역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경기 전체적으로 보자면 양 팀 모두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경기는 조금 루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고요. 두 팀 모두 경기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모두가 정말 마음을 막 끓게 만드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전에서 열린 대전과 울산 경기 작년 K리그2 승격팀과 작년 K리그1 우승팀이 대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6연승을 달리면서 7연승을 넘어서 몇 원승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전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FC에게 패배하면서 과연 울산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관중수 역시 16,359명으로 7라운드 제일 많은 관중수였습니다. 대전이 홈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껑마 아니겠습니까? 아 중요한 건 역시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대전이 승리를 거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민선 감독이 어디까지 선수들을 올리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합니다. 전반 국은 울산 진영에서 대전의 선수들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볼을 뺏고 그걸 그대로 이진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성공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반 18분 울산의 루빅손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루빅손 선수가 로막힌 기회를 아주 제대로 포착하면서 그대로 동점골에 또 성공을 하면서 아주 대전에게는 그야말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이 끝나기 직전인 46분에 이 대전의 티아고 선수의 가슴 패스. 야 이거 날라오는 거 그냥 가슴으로 그 순간 딱 쳐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현식 선수가 쇼팅으로 때렸는데 또 들어가는 거야. 야 그래서 전반에만 아주 미쳤어요. 새 골이 나오면서 이거 미쳤고 후반에 대전의 울산의 그 공격을 아주 잘 막으면서 특히 이제 대전의 그 골키퍼가 울산의 쇼팅을 아주 잘 막으면서 2대1로 그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대전이 11년 8개월 만에 울산에게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것도 홈에서 디펜딩 챔피언 꺾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작년에 K리그2에서 뛰었던 대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K리그1 올라와가지고 아주 많은 이변을 보여줬지만 그야말로 울산을 꺾은 거는 이거는 이제 이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의 경기력이 이제는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감독이 이민성 감독이 지금 아주 대단한 게 보통 약팀이 강팀을 만나면 또 수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이민성 감독은 공격적으로 울산을 밀어붙이는 모습 예. 그래서 그대로 울산을 아주 그냥 잡아버리는 전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도쿄대첩의 이민성 아닙니까. 예.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울산도 사실 못한 건 아니에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 위협적인 슈팅 같은 것도 뭐 주민교 선수와 루빅 선수를 비롯해서 아주 많이 때렸는데 이게 또 대전의 골키퍼 이창근 선수에게 계속 맡기면서 아주 아 그야말로 진짜 젖잘싸 굉장히 잘 싸운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대전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앞으로 이제 K리그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울산이 아직까지는 1위지만 이 경기를 기점으로 승점 차이가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또 궁금하게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마음을 또 끌게 만들었던 경기 하나 더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렸던 대구와 광주 경기 광주 역시 작년 K리그2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이번 K리그1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에서 광주가 또 4대3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경기력 역시 광주가 대구에 비해서 훨씬 좋았어요. 지금 대전과 광주가 승격한 이후에 그 K리그2 위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전반에만 광주가 김한실, 산드로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섰고 후반이 시작하고 한 59분에 광주의 허율 선수가 또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0 뭐 손쉽게 승리하는 듯 테스나 이 대구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63분 고재현 선수의 만회골 그리고 78분 또다시 고재현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그리고 계속 따라갔고 또 81분에 케이타 선수의 동점골 이거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엄청난 선수 그 득점골로 넣었는데 홈에서 이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그 대구의 전력을 아주 잘 엿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 86분에 대구가 광주의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한 거야. 호용하면서 광주의 하승훈 선수가 그대로 그냥 역전골 꽂아 넣으면서 3대2로 광주가 아주 짜릿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게 지난 5라운드에는 대전의 역전승 6라운드에 수원FC 또 역전승 이번 7라운드에 광주의 역전승 그야말로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역전승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K리그 지금 안 보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매 라운드마다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쿠팡플레이 지금 바로 까셔야 됩니다. 어쨌든 대전과 광주 이번 시즌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K리그를 안 보신 분들 혹은 K리그를 봤지만 대전과 광주 팬이 아니셨던 분들도 지금 대전하고 광주 경기 보면 그대로 그냥 빨려들어가. 저도 지금 바로 대전팬 됐거든요. 하나카드 바로 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위력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열리는 K리그 8라운드 역시 흥미진진한 경기 많은데요. 먼저 오랜만에 K리그가 공중파 SBS에서 방영이 됩니다. K리그 더비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슈퍼매치 상암에서 서울과 수원이 맞붙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수원의 성적이 아주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기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슈퍼매치답게 예매율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사실 통산 전적은 서울이 19승 10무 6패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수원이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서울에 손시윤 승리가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리그 1위 울산과 리그 2위 포항이 울산에서 맞붙습니다. 지금 울산과 포항의 승점 차이가 겨우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울산은 포항을 이겨서 승점을 벌려야 되고 포항은 울산을 이겨야 리그 승점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건 한참 또 양보를 그야말로 할 수 없어요. 같은 경상도지만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근데 두 팀 통산 전적이 또 울산이 16승 8무 11패로 우세하긴 한데 작년 시즌에 4번부터 울산이 한 번밖에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포항도 울산한텐 강하다. 울산 포항 누가 이길지 예상이 좀 힘든 경기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에서 리그 8위 인천과 리그 6위 수원FC가 맞붙는데 두 팀의 역시 승점도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인천도 수원FC 잡아야 되고요. 수원FC도 인천을 잡아야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산 전적은 인천이 3승 5무 2패로 조금 우세하긴 한데 작년 시즌에 3번부터 인천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FC는 경기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누가 이길지 감히 예상이 안 되는 경기고 다음 K리그 또 순위 보면 울산이 대전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승점 18위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포항이 승점 15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말 울산과 포항 경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또 리그 1위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대전이 승점 14점으로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팀 득점이 지금 16점으로 K리그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실점 역시 많긴 하지만 그야말로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라는 이민선 감독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먹히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축구하면은 골이 많이 터지면은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팀 인기도 그날 날로날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위 서울FC 5위 광주 6위 수원FC 수원FC 순위인데요. 이 팀들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팀들의 순위 변동도 아주 치열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하위권 역시 7위 제주와 10위 대구가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이거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그 최하위 강원과 수원은 아직까지도 1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 득점순위 보면 1위는 5골 기록한 울산의 루빅손 선수 1라운드 전북에서 데뷔를 하면서 데뷔골을 터뜨렸고 수원FC에서도 골 수원삼성전에서는 멀티골 그리고 대전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K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어요. 2위는 4골을 기록한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광주의 아사니 선수 아사니 선수는 인천전 헤트트릭 이후에 사실 지금 아직까지 골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나상호 선수 지금 매라운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골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전의 티아고 선수 대전의 티아고 선수는 골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도움 역시 두 개나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도움 순위 1위는 도움 4개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의 이진현 선수 도움 4개를 포함해서 지금 두 골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요. 2위는 도움 3개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의 레안드로 선수 지금 대전의 선수들이 골도 많이 놓고 지금 도움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공격 포인트가 대단합니다. 그 외에 도움 3개는 포항의 제카 광주의 두 연석 수원FC의 라스 선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라스 선수가 득점 3골 도움 3개를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지금 K리그 1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리그 1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1 8라운드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아주 재밌게 즐기시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